안녕하세요. 국민권익연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권익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평소에도 잘 먹는 편인데 명절이 되니 더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다음 날부터 열심히 걷고 뛰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니까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게 팍팍 실감이 되는데요. 한 해의 실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이만큼 지난 1년간의 실적 꼼꼼히 챙겨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보안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피면서 내년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올해 마무리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권익비전, 구독, 좋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다면 증여세 부가대장에 해당할까요?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가대장에 해당하겠지만 빌린 거라면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연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빌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인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이 아파트를 당보로 대출을 받아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민원인이 아버지로부터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만 원을 부과했고 민원인은 아버지께 빌린 돈을 일부 상환까지 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함으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연회에 고충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연회는 민원인이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민원인이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빌린 돈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 소비 대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요. 또한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 원이 민원인의 총당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불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가세해야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분에서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전기 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 생각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비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전기 수소차 구매 시 해당 지자체의 일정 기간 거주에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 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기 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유의 50%를 감면 받고 있으나 일반 차로에서는 감면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고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전기 수소차에 대해 주차 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매 보조금 지연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에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의 거주 기준일을 통행하도록 했고 고속도로 이용 시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에서도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광령 기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전기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립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수국행정 아웃! 적극행정 옵테! 각종 사업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에 소극적 근부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기관을 운영합니다.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 규정 등 제도 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근무 처리 관행이고요. 신청 및 신고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2021 솔직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솔직 챌린지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커피, 케이크 등 달콤한 알림도 받아가세요. 그리고 9월 30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 성과 공유와 제도 재결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권익기전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